이거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하지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 네 성소입니다 안녕 탈라르르르르르 상진이야 단양 송승원이야 돌봐줘 이거 미쳤따 이거 댓글에 송승원 어쩌고 어쩌고 했다고 지금 완전 바깥네 이거 진짜 바깥네 이거 돌봐야 된다니까 지금 빨리 정정 할래 아니면 고집대로 송승원으로 갈래 단양 송승원 나갔네 이거 돌받는다니까 진짜 이게 끝이 없네 그러니까요 안 들어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진짜 떠났구만 이거 자 벌써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다음에 또 올 때쯤이면 거의 뭐 얼음물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날씨가 또 있지 않을까 벌써 그 계절이 왔구나 와 벌써 또 1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얼음물 들어가서 뭐 팥빙수 먹기 팥빙수를 먹는다 쉽지 않은데 얼어있는 거 먹는 게 어우 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못 먹겠더라고 아니 아이스크림을 왜 안 먹냐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치워요 저는 이제 마시는 거로 앵체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시면 여기 숨이 안 쉬어져요 여기가 다 맡겨버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샷 대박이 하하하하하하 근데 아이스크림은 아저씨 아저씨 야 인마 정신나간 소리는 반사에 가서 하라 했잖아 녹아있는 거를 마시는 거랑 얼어있는 걸 녹여갖고 그게 그냥 안 섞여진다니까 얼음이 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커피는 내가 볼 땐 그냥 금방 마실 수 있을 거 같아 바꿔서 하죠 형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너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누가 빨리 다 먹고 나오느냐 얘기 한 번 하시죠 에이 아이스크림보단 커피가 빠르지 저는 아이스크림 커피가 빨라 뭐 아이스크림은 아니 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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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아니래도 그냥 그냥 들고 마시고 나오면 되는 걸 뭘 옷 한 벌 사주기? 그래 그래 괜찮고 그래 뭐 그런 거 겨울 오리털 잠바 하나 사주기 오케이 오케이 오늘 컨텐츠는 전화로 다 날리는 바람에 꽃게로 한 번 형이 어차피 쪘기 때문에 내일 못 판다 상품 가치가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재미적인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좀 뭐 놀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뭘 놀리려고 또 뭘 놀리려고 또 술도 얼쭉 먹었는데 아이고 네 이게 어차피 꽃게 이거 뭐 지금 좀 약합니다 버리는 카드인데 한번 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버리는 카드라도 더 으쌰으쌰하면은 이게 또 더 재밌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와아후 와후 왜 다시 켜는 척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게 좀 불 끄는 걸 보여주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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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잡혔어 가족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뭘 쌀이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 이게 하하 이게 어떻게 사이즈가 이렇게 하하하하 너 다 말아도 어떻게 이렇게 다 말아야 하하하하하하하 이건 뭘 쌀 뭘 쌀 우조 할아버지부터 지금 손주까지 다 동네 지나가는 옆집 마주시들 잡히고 망치 같은 거 없나 망치가 있죠 전에 그 공모망치는 곁뿌려져가지고 버렸잖아 응 본 쇠망치는 있을걸? 그래 가져와 봐 본 쇠망치 망치가 아니고 도끼밖에 없는데 야 인마 이거 녹이 너무 많이 썰었잖아 이거 소대가리 자를 때 쓰는 거 아니야? 들어가겠나? 조심해 조심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소매 따릅니다 저거 안 나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손 이게 안 나네 이거 어디서 봤어 또 이런 걸 너 저 하지마 얼굴에 그 그거 아유 씨 야 인마 저기 누가 닦으라고 아유 씨 아 진짜 씨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 이게 왜 안 나가지 이게 아니 무슨 씨 생일 파티하자 샴페인이야 그게 자 너 흔들어 봐 흔들어 봐 하나 둘 하지 말라니까 야 까불지마 까불지마 나 봐 내가 따로 줄게 나 봐 내가 따로 줄게 나 봐 나 안 한다니까 나는 나는 그런 짓 안 해 에이 진진진 아 이거 재밌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난 재밌는데 왜 야 뭐 생선 닦은 거 아 이거 나는 탕탕 치면 있잖아 나 이게 이렇게 쫙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아 야 이거 유튜버가 안 나왔어 내가 진짜 제대로 그걸 제대로 못 하냐 니들은 내가 하나 해 줘 볼게 할 수 있어요? 아이 그냥 아무나 하지 그거 답답하네 진짜 형 나한테 좀 제대로 한번 쏴 봐요 알았어 각이 안 나오네 각이 안 나와 딱 썸네일 나오게 쫙 지원하게 한번 쏴 보라구요 알았어 장갑도 벗고 장갑을 벗으라고? 네 장갑 벗고 응 야 재범이 너 나한테 딱 맞을 때 좀 확 웃는 그림으로 잘 가 날 보고 있으라고 오케이? 웃을 때도 임마 앞에 보면서 좀 제대로 자 제대로 좀 붙어 봐 좀 그렇게 웃어야지 이게 잘 나오지 알겠죠 나한테 형 뭔 말인지 알겠죠? 쫙 쏘라구요 알았어 딱 보고 벗고 오 나온다 어 돈 들어 돈 들어 돈 들어 돈 들어 돈 들어 돈 들어 자 따라 따라 이얏 빠아앗 와 이야 이게 왜냐면 나한테 써면 재미가 없었어요 이번에 야 당했다 야 당했다 시원하지? 역시 소스를 주니까 바로 알아차리네 그럼 척하면 척할지 아 저는 외산부티 다녀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더 흔들으려잖아 반말로 더 흔들어 더 흔들어 이러더라고 이게 근데 내일 총 천장에 다 튀어갖고 맥주 술 냄새 많이 당했다 야 진짜 놀랬다 아니 술집에 오면 술 기운이 딱 나야죠 야 그렇지 야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야 오 참 밀대지는 네 야 아니 이렇게까지 뭐 또 찍어달라면서까지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래? 형도 포장 많이 하잖아 안녕하세요 미키 자슨 조카 예 예 예 야원이예요 아 유튜버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기 예 ㅋ 으하핳하핳 현남캔스타 아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